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 2024 캐치킬러라는 강좌와 교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캐치킬러 OT입니다. 킬러를 잡아라. 일단 2024 철철 개념 강의 중에 킬러로직만을 발체해서 구성된 편집된 강좌라는 걸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선생님 그럼 철철 개념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왜 제가 캐치킬러를 들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수강 대상에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킬러로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해드리면 한정철 강의 중에 킬러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막전위 근육 유전이라고 하는 중킬러 킬러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쓰이는 스킬과 논리, 문제풀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스킬과 논리에서는 킬러로직에서 문제풀이의 시작점과 문제풀이 과정의 전체적인 루틴, 풀이 방식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일수록 시작점을 잘 못 잡고 전체적인 문제풀의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대에 문제풀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30분짜리 시험, 고3 또는 N수행이라면 수능을 대비하기 때문에 30분짜리 시험을 대비하는 거고 만약에 이 강좌를 완자와 같이 내신 대비로 듣는 과정 중에 학교 수업에서 막전위 근육 유전 쪽을 좀 어렵게 낸다고 하면 스킬 강좌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완자와 같이 내신 대비를 수강하는 분들도 이 캐치킬러라고 하는 킬러 강좌와 교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수강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치킬러 교제 표지고요. 철철 개념 수강생 중에 저는 이미 철철 개념을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인 거지. 킬러로직을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고 싶어.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철철 개념 수행이 이미 필기가 되어 있고 충분히 연습을 한 흔적들 때문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교제로 복습을 하고 싶다. 여러 번 반복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캐치킬러라고 하는 교제를 구매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캐치킬러라는 교제는 철철 개념서의 킬로로직만을 발제해서 제작된 교제이기 때문에 철철 개념서의 킬로로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비타민 교제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철철 개념 미수강생 중 커리 합류생. 이거 뭐냐면 저는 이미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또는 혼자 독학해서 또는 작년 수능 대비를 해봐서 개념은 이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스킬 부분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철철 개념 미수강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종철 커리를 합류하고 싶은데 개념 강좌까지 듣고 올라오니까 번거로워. 이론 다 알아. 또는 단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이분들은 남은 커리를 듣기 위해서 어쨌든 한종철이 사용하는 스킬과 논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킬로로직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철철 개념 강좌나 철철 개념서를 구매하기는 번거롭다. 라고 할 경우에 캐치킬러 강좌와 캐치킬러 교제를 사용하시면 된다. 킬로로직만 들을 거니까. 그리고 또 2023 뉴 내신 대비 완자 수강생은 내신 대비만을 하는데 철철 개념 수능 강좌를 듣지 않고 있는 친구들인 거지. 수능 강좌니까. 본인은 내신이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강의를 좀 듣고 싶어서 완자를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완자가 좋은 참고서 얘기는 하지만 스킬과 논리가 다 들어있진 않아요. 어려움 문제에 대한 스킬 부분은 없단 말이야. 참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쌤이 근육이나 막전이 유전 파트에서는 아 이 부분은 이제 이론은 끝났는데 스킬이 필요해. 그래서 캐치킬러 교제를 활용해야 됩니다. 부교제로. 라고 하는 그 강의 부분들은 캐치킬러 교제로 수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교제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킬로로직이 수록된 교제는 그래서 2024 철철철미 개념소와 2024 캐치킬러. 저는 지금 캐치킬러 OT를 찍고 있고요. 캐치킬러라는 교제. 이 두 개의 킬로로직이 둘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킬로로직이 촬영된 강좌는 2024 철철철미 개념 강좌에 스튜디오 강의 버전과 형강 강의 버전이 있고 근데 캐치킬러라는 강좌도 똑같은 강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 스강 형강 버전 다 제공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킬러 문항 풀이의 시작점 잡는 방법과 스킬과 논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충분한 탐구 예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많은 연습들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넘어가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강의 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기출문제 풀기는 좀 버거운 어려운 기출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의 진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탐구 예제들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따로 제작이 된 거지. 선생님 연구실에서 이론과 실제 문풀 간의 괴리감을 줄이려고 하는 수험생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좌와 교제가 준비가 된 겁니다. 교제 구성은 2024 철철미 개념 완성에서 킬로로직 부분 발췌했고요. 개념서 페이지와 함께 수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개념서 개 강좌의 수강에도 도움이 되게끔 수록을 했습니다. 개념 강좌의 수강에도 도움이 되게끔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탐구 예제의 정답을 수록을 해놨는데 선생님이 철철 개념 강의를 할 때는 온라인 수강생들은 일부러 제가 답지 제공 안 합니다. 꼭 강의 확인하세요. 답을 확인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탐구 예제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탐구 예제 정답을 제공을 안 했었어요. 철철 개념서에서는. 근데 이 킬로로직의 캐치킬러라고 하는 교재에는 탐구 예제 정답을 수록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 반복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정답을 수록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천 학습법은 현장 강의 버전과 스튜디오 강의 버전을 모두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대로 기호대로 들어주시고 이론의 복습을 위해 철철 개념 강의와 병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 예제에 들어가는 강의 내용은 모두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료 분석의 기술은 다음 강좌 배우는 강좌로 함께 병행해 주고 RGB와 만점 시퀀스는 스스로 훈련하는 달리는 강좌로 함께 병행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시점쯤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념 강의를 완강했거나 개념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월입니다. 3월 나중에 하반기 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개념이 끝나고 나면 한종축허링 그 다음에 막전이군 유전에 대한 유형별 적용 연습을 하는 심화 강좌의 자료 분석의 기술 일명 자분기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건 배우는 강좌예요. 킬로로직을 적용하는 연습, 변형 문항을 가지고 제작된 문제들입니다. 기출문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더불어서 혼자 훈련하는 RGB와 만점 시퀀스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들과 함께 캐치킬러를 활용해 주십니다. 어쨌든 캐치킬러로 킬로로직을 수강을 해야 자분기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RGB 만점 시퀀스에서의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분기라고 하는 것은 100% 자작 문항이고요. 과거 우수문항과 신규문항 그리고 대략 한 60-70%가 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신 기출변형과 올해 EBS 연계교재 변형 강의용 문항, 복습용 문항을 따로 구성을 하고 자분기 OT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만점 시퀀스는 스스로 훈련하는 교재인데 100% 자작이고 킬로 모의고사입니다. 한 회당 킬러 4문항이 들어있어요. 유전 문제들이고요. 시즌1, 시즌2로 총 64회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OT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봐주시고 RGB는 100% 자작의 비킬로 모의고사입니다. 한 회당 16문항이 있고 시즌1, 2가 총 64회 여기서는 비유전 14개, 시훈유전 2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촬영 및 업로드는 교재 입고는 3월 20에서 23일이고요. 강좌 개강도 똑같습니다. 업로드는 형강 버전은 이미 완강이 돼서 올려질 거고요. 스강 버전은 제가 현재 촬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완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취향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2024 캐치킬러에 대한 OT를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해주시고 특히 킬러는 단기간에 완성한다는 느낌보다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능에서 좋은 결과 그리고 또 내신에서 좋은 결과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능 대박, 내신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내신cek, 타지ltestž 는 선택됩니다. 수능 grim场